이번 동영상에서는 XDBUG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DBUG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서 저는 리눅스 그 중에서도 우분투 배포판에서 XDBUG를 설치할 건데요. 일단 리눅스는 거의 사용방법이 비슷할 거고요. 만약에 우분투랑 다른 리눅스를 쓰거나 아니면 맥이나 윈도우를 쓰신다면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URL로 들어가 보시면 XDBUG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 목록을 갱신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걸 실행을 시켜서 현재 저의 우분투의 패키지 리스트를 최신 버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엔 XDBUG를 설치를 하는데요. XDBUG를 설치할 때는 수도 그리고 apt-cat install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php5 XDBUG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DBU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우분투 패키지 저장소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아무런 메시지 없이 딱 끝나면 설치가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엔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XDBUG와 관련된 설정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sudo nano를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etc 밑에 php5가 저는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를 탭을 두 번 눌러서 확인해보니까 apache2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 conf.d라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20-xdbog.ini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저는 수정해서 이 XDBUG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쳐보면 기본적으로 젠드 익스텐션 그리고 XDBUG의 모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DBUG를 실행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apt-get을 이용해서 XDBUG를 설치했다면 저 부분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일단 나노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키와 X키를 누르면 되죠.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치를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요. 아파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웹사업을 껐다 키셔야 됩니다. 껐다 키 때 사용하는 명령은 sudo etc 밑에 init d 밑에 apache2 리스타트 하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리스타트를 잘 끝냈고요. 그럼 XDBUG가 정말로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hpin포 라는 함수를 호출해보겠습니다. 수do 나노 바다다다 phpin포.php 바다다다는 이 우분투에서 다큐멘트 루트가 바다다 뜻이죠.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면 운영체제에 들어있는 배포판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이 컴파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기본적인 다큐멘트 루트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에서 apt-get을 이용해서 아파치를 설치했을 경우의 상황입니다. 바다다다 phpin포.php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phpin포.php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에 나오죠.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phpin포 물음표 열고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 이 phpin포 라고 하는 함수는 매직함수죠. 저렇게 단 한 줄만 적었을 뿐인데 이 php의 설정과 관련된 아주 방대한 정보를 출력해주는 재미있는 녀석이죠. phpin포 를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나갈 때는 Ctrl X 키를 누르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Y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 방금 만든 phpin포.php 라고 하는 파일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저의 웹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호스트고요. 뒤에 있는 것이 바로 php, 방금 우리가 생성한 phpin포.php 파일이죠. 그래서 phpin포.php로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접속했을 때 Xdebug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Ctrl F 눌러서 저는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Xdebug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Xdebug 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여러분이 Xdebug를 성공적으로 잘 설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Xdebug를 설치하는 법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이 다음 수업들, 우리 하위 수업에서는 Xdebug의 기본 기능이라든지 또는 프로파일링, 또는 리모트 디버깅 이런 고급 기법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